7월 26일 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아스트로니어라는 게임이구요. 현재 프리알파 버전 이라고 합니다. 현재 얼리 액세스가 진행중이라고는 하는데 이미 개발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패치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해보면서 잠시만요. 옵션좀 오디오를 조금 줄일게요. 잠시만요. 추락하고 있나요? 기다려봐. 됐다. 자 카메라 자 어느 이름없는 행성에 착륙을 했습니다. 탭을 눌러서 야호! 점프도 있구요. 와 갓겜 점프도 되네 응 끝남. 뭐가 끝나. 시작 아니야? 자 이건 뭐야? 지형 모양 만들기 오우 와우 아 이렇게 팔 수가 있네요 왜 파는거지 근데? 왜 행성을 망치고 있는거지? 수집 수지? 아 이걸 채집을 할 수가 있는건가 지금? 이걸로 이 청소기같은걸로 채집을 할 수 있나봐요. 산소 50% 뭐야 어 아하 아하 이렇게 들어오네요. 인벤토리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수지를 채취하고 왜? 뭐하는거야? 뭐지? 산소 산소 흡숨 등에 보이는게 산소 게이지인가요 혹시? 산소는 어떻게 채워? 아 이 줄로 산소를 공급받는건가? 차는거 같기도 하고 아 저기 노란색 그 뜨네요 산소 공급받고 있다는 뜻 그쵸? 자 게임 저장중 이런식으로 하는거군요 어려운데? 연장 아 아 연장도 가능해 수지를 꽂는건가였다가? 꽂으면 연장이 되는건가? 오호 아 이렇게 연장이 되면은 좀 더 먼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거군요 그럼 수지가 많이 필요하겠네 수지씨 아이 수지 어디야? 수지씨 수집 혼합물 아니 수지가 필요한데? 자 이것도 먹어주고 혼합물 혼합물 먹어줍니다 혼합물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뭐 여러 물질이 지금 혼합이 돼있으니까 혼합물이라고 뜯는게겠죠? 이거를 좀 더 수집을 해서 분리를 합시다 파워 없음 파워가 없어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 산소도 필요하지 파워도 필요하지 태양열로 하는거 아니야? 파워는 어떻게 공급해요? 자 이거 수지 꽂아 와 늘려 마구마구 늘리라고 근데 이거 늘리는 그거는 이거 위치는 내가 못정해요? 이거 막 지멋대로 꾸불꾸불해지네 수지가 없어 수지! 수지! 수지 어떻게 생겼더라? 수지야! 어우 쉬프트 뛰는 버튼도 있네요 이 머리같은거 뭐야? 이거 저거 쟤가...? 유기? 유기 뭐지? 유기체?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요? 죽으면 끝인가요? 포나물로 태양광 페널 아아 만들 수 있어요? 테더 뭐야 테더? 테더 배치 헉 뭐야 귀여운 안테나가 설치됐어요 어디다 쓰는거지? 뭐 이어지나본데 어디서 산소 줄을 늘리는거에요 아 그래? 그럼 저거 저건 뭐야 저거 수지 저거는 뭐지? 저거는 산소가 아니고 다른걸 늘리는건가? 얘는 뭐에요? 내가 설치한 이거는 야 이거 뭐야 왜 밖에 돌아다녀 아 기지확장이야? 아아 기지확장 기지를 확장했구나 내가 또 만들어 테더를 그러면은 많이많이 지워가지고 최대한 내 활동범위를 넓혀야겠네 그치 테더야 일로와 일로와 자 테더를 이건 떨군거잖아 먹어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뭐 게임이 왜이렇게 어려워 제가 예전에 할땐 테더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렉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아 그렇군요 T 아 T 오케이 T 좋아요 짠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렉이 한층 더 늘어났겠죠 오 바람부나봐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있다는건 대기가 존재한다는거죠 이 행성에 자 이거 뭐야 뭔데 뭐지 뭔 뭔진 모르겠는데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파워? 파워야 이게? 다 빨았어? 더 줘 산소 오 야 뒤에 봐봐 황공포증 좋아 호남물 호남물 많이많이 먹어주시고 산소 뭐 휴대용으로 들고다닐 수 있는거 없나 산소통 뒤에 똥이 차는데 똥이 아니고 저기요 똥이 아니고 파워입니다 파워 어떻게 이걸 똥이라고 부를 수 있죠? 정말 정말 머리에 똥밖에 흠흠흠 이렇게 핑 찍는건 멀티 할 때 쓰는건가? 좋아 게임을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늘려가면서 기지를 확장하는거 같은데 기지 기지라 뭐하는거야 잠깐만 이거 뭐야 나 너무 많이 눌렀는거 같은데 태도 왜이렇게 많이 태도야? 이거 무한대로 늘어나 태도? 태도 무한대에요? 태도 무한대 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됐어 좋아좋아 늘려 이렇게 된 이상 태도 설치한다 아니야? 그래? 연결만 되어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저쪽 저쪽 방향에 아마 제가 어 저쪽 여기 다 갖다 놔 그냥 설치 안해도 되니까 일단 갖다 놓자 자 중간중간 다 갖다 놓고 나중에 설치해. 귀찮으니까 한번에 10개인가 20개인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구나 박리다매네. 하하. 좋아. 싸게 싸게 만들자 굿. 렉 걸릴 일만 남았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똥컴과 제가 가지고 있는 슈퍼 컴퓨터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깜짝아. 뭐야 왜 날아가 이 뚜껑이 구리다. 구리. 태도 버려. 수지다. 아싸 수지. 개꿀. 좋아. 갑시다. 달려. 산소가 50%야. 이 기지를 늘려서 근데 뭐하는 거예요? 뭘 지을 수가 있나 지금? 빌드는 어떻게 해. 계속 늘리는 것밖에 없어. 이 게임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거를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수지 위에 두 개 올리면 돼요. 아아 이 뒤에 꼭다리 이거. 아 이거 두 개를 올리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군요. 그러면은 수지를 구해 와야겠네. 수지를 구하러 갑시다. 유기다. 유기? 헤헤! 어둠의 듀얼. 수지 어딨니? 수지야. 수지야 스케줄 띄워야지. 수지야. 수지 없어? 몸에 산소 50%야. 죽겠다. 다시 돌아가. 수지야. 수지를 무조건. 잠깐만. 잠깐만요. 내 기지 어디더라. 아. 아 여깄다. 참아. 숨 참습니다. 흡. 흡. 아 연결 완료. 도킹했고요. 요 녀석들 테더들이 놀고 있었구만. 일단. 똑바로. 일 해라. 테더들. 좋아. 테더 안 만들어져. 다 썼어. 수지는 어딨을까. 유기밖에 안 나오네. 아. 이거 인벤토리 어떻게 해. 인벤토리 너무 쪼금해요. 이거 다 갖다 놓을까. 저기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다 갖다 버려놓고. 창고. 창고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나요? 창고. 수지는 보라색이에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다가 놓을게요. 파워는 갖고 있어. 아까 수지 파셨던 자리. 더 있을 텐데. 아 그래? 수지 팠던 자리가 어디지? 여긴가? 여깄다. 아 있었어. 아 이런.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수지. 수지. 수지야. 더 있니? 와. 야호. 수지다. 좋아. 좋아. 좋아좋아 수질을 이용해서 기지를 올려봅시다 좋아 올렸어요 오오 와우 플랫폼이 생겼어요 여기다가 이제 호남물을 꽂으라고 나오는데 좋아 호남물 버려두는 호남물을 이용해서 자 뭘 만들어볼까 연구소 차량실 연구소 차량실 중간크기 프린터 재련소 차량실 연구소 중간크기 프린터 재련소 차량실 연구소 연구소다 역시 사람은 연구를 해야지 호남물 올렸어요 자 그러면은 파워가 없어 파워가 없네 파워는 어떻게 넣지? 잠깐만 나 아까 파워 갖고 있던거 다 어디갔냐? 아 파워도 또 가져와야 되는구나 저긴 뭘까? 저 빛나고 있어 화살표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구 발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산소다 산소였구나 어 파워 없어 파워 없어 파워 호남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 호남물 맞네요 저거 와 이 게임 굉장히 어려운데? 파워를 어떻게 만들지? 아 떨어졌다 아 가방에서 호남물로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을 만듦 어떻게요? 아래 화살표? 아하 아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좋아 어떻게 만들어 보실까? 좋아요! 태양전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꽂으면 되나요? 어떻게 어디.. 어디 간거야? 아 이건가? 꽂아! 꽂았어! 그래도 파워 없다는데? 아 지금 태양이 안떠서 그런가? 이런 자 아까 여기 있던 수지 좀 채우고 수지를 캐가지고 기지를 더 많이 지워봅시다 와 그러면 내 기지는 낮에만 활동을 하는거네 아 파워 좋아좋아 수지 많이 캤어 돌아갓! 혼합물도 좀 챙길까요? 혼합물도 좀 챙겨주시고 약간 마인크래프트 처음 배울 때 생각난다 마인크래프트 처음 할 때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지? 야! 이 녀석들 나 쳐다보는데? 쳐다보지 말고 이래 수지 올리고 수지 두개 올려 그렇지! 기지 새로 새로운 기지 자 이번에 연구소는 있으니까 다음 중간 크기 프린터 프린터 하나 치워? 재련소? 재련소 필요할 것 같애 재련소 올려 혼합물이 없네 기다려 조금만 캐올게 여기 여기 있어 혼합물 개 많죠? 혼합물 조아옇! 갑시다 지엇! 오호! 여기도 여기도 파워를 꽂아줍니다 아까 만들어둔 것 소영 태양전지 꽂아주시고 자 이제 그럼 태양이 뜰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되는 거겠죠? 태양전지를 몇 개 더 만들어놔야겠네 혼합물 좀 캐가지고 근데 이게 뭔가 징그럽다 응? 뭔가 징그러운데 이거? 생긴 게 캐 빨리 일해라 전지 해 언제 뜨니? 해 언제 떠요 자 테더 테더를 자 깔아주시고 저쪽에도 뭔가 있어 이거 뚜껑 열면 뭐 나오는 거 아니냐? 혼합물 있네요 누가 이렇게 숨겨놨지? 고맙습니다 유기 캬 혼합물 많은 거 보세요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뿌리 뽑아버려 다시는 혼합물이 자랄 수 없도록 에잉? 파워 산소 50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숨 참아 파워 파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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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기도 있었네? 됐다 해 떴다 해 떴다 해 떴구요 태양 그럼 그러면 이제 지금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있는 오 여기 뜨네 이거 충전량이 뜨네요 좋아 그러면은 연구소에서 자 연구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니? 연구 연구하는 법을 모르겠다 이게 전지가 꽉 차야되나? 상자를 들고 오라고? 상자가 어딨어? 상자 아 뭘 뽑아서 여기다가 넣는 거야? 아 이게 다 뭐가 필요하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려면 뭔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호남물 개많아 호남물 너무 많아 호남물 많으니까 미리미리 이런 거 태양전지 하나씩 여기다가 꽂아두면 되죠? 꽂아두면은 이렇게 되구요 야 그만 만들어 딴 거 딴 거 유도 표지? 호스트 연결이 어습니다 어 어습 니다 뭐지? 흠 오케이 아까 보니까 여기 뭐 지하로 들어가는 동굴 같은 거 하나 있었는데 어디였지? 이거 산소인가 이거는? 수지 수지 좀 더 줘보세요 어디 어디 한번 좀 줘보세요 이거 땅을 다시 올릴 수 없나요? 땅 파기만 하고 나중에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해? 야 수지 많다 수지 많게 우클릭으로 올릴 수 있어요 안되는데? 쉬프트? 안되는데? 아 이렇게 채우는 거구나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아 알트네 알트 질식 흡 흡 안 죽죠? 흠 자 수지 또 캐왔으니까 기지 확장해 주시고 부족하네 여기도 있나?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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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게임에 목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최종 테크트리를 뭘로 생각하시는 거지? 제일 만들기 힘든 게 뭐야? 만들기 힘들거나 뭐 제일 어려운 뭐 임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뭘 해야 아 이 게임 이 얼리 액세스 버전에서는 다 해봤다 라고 느낄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행성 파괴? 왜? 설마 이걸로 지금 청소기로 행성 파괴하라고? 너무 많이 팠네 여기 아 유기 나무 쓸모도 없는데 유기 여기다 파가지고 묻어놔야겠다 유기를 유기하다 개꿀잼 유기야 잘가 유기야 잘가 멀티룬 안하심? 멀티는 제가 친구가 없어서 불가능해요 멀티를 하려면 일단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짜증나네 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멀티 하려면 당연히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우 파워 다 빨아버려 파워 떨어졌다 파워 파워 많이 가져왔어 파워 많이 가져왔어 태도 야 태도 개많아 태도 아까 여기다 떨궈놨구나 어이씨 아 아 아 오케이 근데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건 수지인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자 여기다가는 파워를 파워를 떨궈놓고 수지 호난물도 여까둘자 가 수지야 수지야 수지가 제일 중요하네 초반에는 우리 수지 어디있나 뭐 혼합물밖에 안보여 여기 있었나 아까? 아 근데 혼합물인데 이 게임은 창고같은거 따로 없이 이렇게 땅으로 파가지고 해야되는거에요 원래? 야씨 잘팠다 누가팠는지 모르겠는데 대박 수지 뿌리채 다 뽑혔어 더이상 저기는 가망이 없다 딴데 찾아봅시다 여기는 이건 뭐지? 어 수지다 수지야 M이다 아 한개만 더 한개만 더 아 지금 상속 50인데 아이씨 하나밖에 없네 아 이런데 연구소 재료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아하 이앗 소난물 소난물 아 수지 진짜 어딨는거야 어 이거 뚜껑 열면 수지? 아이 또 열린거구나 뚜껑 아 아 유기좀 그만나 유기하기전에 테더를 설치해서 늘려야겠다 길을 그쵸? 테더를 설치합시다 테더를 만들려면 테더 테더 테더는 혼합물이 필요합니다 혼합물 자 혼합물 여기 근처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요런거 요거 혼합물 테더네 아싸 혼합물 찾았는데 테더가 있네 이쪽으로 좀 늘려볼까 수지씨 어디계세요 수지씨 어디계세요 수지씨 유기씨 밖에 없어 유기 어따써요 근데 유기는 쓸 데가 없는거 같은데 아직 저 반짝이는 저건 뭐지? 일로와봐 이거 뭐야 먹긴 먹었는데 아무것도 아닌거 같은데 이상한거 먹었어 어 이건 뭐지 파워? 아 파워다 파워 유기연료로 쓸 수 있어요 아 유기연료 그렇군요 근데 나 잠깐만 어디지? 헐 잠깐만 나 어디야 맵 없나 맵? 길을 잃었다 여기 어디에요? 아 저기다 지식 두구 두구 여기 까진가 여기 까진가 여기 까진가